파이팅 부모님 여러분 이제 인사드려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가요 팬 여러분들과 가요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학과 발전의 창 앞으로 더욱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피나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무대를 빛내주는 중저음의 음색과 비주얼 그 누구도 참 흉내낼 수 없는 멋진 남자 이동준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들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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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